낯이 익어요 마이클 씨가 회사일로 프랑스에서 온 손님을 만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마이클 씨는 오늘 처음 만난 에밀리 씨를 예전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군요.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. 낯이 익어요 사물이나 사람이 익숙하고 친근한 느낌일 때는 낯익다를 사용하지만 그 반대로 익숙하지 않은 느낌일 때는 낯설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.